가십시오! 하나, 둘, 셋, 시작! 지금 슈가 형 앉았는데요? 슈가 형 혼자 남아있어. 그럼 슈가 형 혼자 여기 남아있고, 우린 나가자. 슈가 형, 지민! 뭔지 모르겠지만. 지민이 형은 좋아하잖아, 거기. 야, 이런 데 있으니까 저 제대로 느끼겠다. 이게 막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보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아따, 이거 뭐야, 이거? 아따, 이거 신기하나,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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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보고. 머리 멋있어요, 지금. 머리 뭐 하세요? 머리에 하트가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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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영이 형은 멋있어, 이거 안 그렇게 한 번. 야, 이게 진짜 어디야, 이게. 야, 왜? 근데, 뭘 이렇게 해놨느냐? 이렇게 해놨느냐. 야, 두꺼운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비영이야. 앞으로 좀 훑어야지.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시작한대요, 시작한대요. 야, 출발해, 출발해. 어떻게 나는데? 야, 고! 오, 야, 시작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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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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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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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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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 혼자 가냐,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오류 났어요, 오류!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야, 얘네 제정신이 아닌가 봐. 왜 여기서... 야! 야 지민아, 넌 재밌게 해. 진짜 깜짝이야. 뭐야, 여기. 나 멀미할 거 같은데? 보드로 저게 가능하다고? 나 진짜 토할 거 같아. 근데 여기서 볼 때는 되게 뭐 없어 보인다. 여러분, 저처럼 멀미 있으신 분들은 심해요? 토할 거 같아. 아, 그래요? 나 진짜 토할 거 같아. 와, 재밌겠다. 와, 저 친구 진짜...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기지 않나? 우와, 깜짝이야. 와, 씨. 아, 이거 어두운 거인 거야? 이거 좀 월미한다. 아, 진짜? 와... 와... 나 정국이 맛보기 한 번 더 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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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홀로 안 해봤냐? 홀로블이 중에 한 게 아니야. 어지러워. 아, 진짜? 근데 얘가 좀 심한 거예요, 멀미가? 아니에요, 형이 심한 거예요. 나, 나 모르겠어. 스케치 보러는 딴 거 해야 돼. 야, 저 하면 좋은 그림자 나오겠다. 레츠 고! 형, 어디요? 야, 왜 내가 하늘에 써있냐? 뭐야, 이거? 형, 이제 날아갈 거예요. 바람보다 더. 뭐, 이상한구나. 형, 날아가요! 야, 야, 야. 날아가. 호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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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그만, 그만. fire. 이게 뭐 안 움직여. 아, 이거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지금. 누가 안 움직여. 왜? 왜? 네가 움직이려고 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하는 거 같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주시아, 자꾸 우는 거니? 야, 너. 더 위아래 진정으로 죽일 줄 아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 너무 재밌다. 재밌어? 아, 완전 재밌어. 잘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난 거야? 대신 제가... 근데 형 진짜 웃겼어. 대신 제가 효과학으로 형을... 여러분들 이거 멀미합니다. 진짜처럼 형을. 야, 보호해 진짜 즐긴다. 야, 안 웃으려? 저한테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다. 하이파이, 하이파이. 어, 너무 재밌다, 야. 자, 한쪽이 고장난 관계로 우리 체험은 딱 제이홉 씨까지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게임하면서 다 느끼실 텐데. 그렇지. 딱 우리 다 그런 곳으로 제이홉 씨까지만 딱. 네. 토비가 VR을 안 해봤대요. 저희는 해봤거든요, 나머지.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야, 야, 야. 나 진짜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나만 멀미하는 거 아니야, 지고. 진짜 안 해봐도 돼? 태용이 너 갈래?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셋은 해봤어. 토비가? 너만 해보면 돼, 이제. 와, 진짜 재밌다. 동영상 거구나. 내가 보드 못하지만, 대리 만족할 수 있어. 뭐로 할 거예요? 보드? 자,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나 마음이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 자, 갈게요. 꼬바, 이제 롤러. 꼬바, 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해봐. 오케이, 간다. 꼬바, 간다. 꼬바, 주름아. 와우, 와우. 우와. 꼬바, 꼬바, 조심해, 조심해, 떨어리자, 떨어리자. 꼬바, 조심해. 꼬바, 조심해. 잘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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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꼬바, 쪼해, 쪼해. 꼬바, 내려간다. 우와, 야, 진짜 갔다. 야. 그렇지,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요. 꼬바, 내려간다.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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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야, 뭐야 뭐야 독수리, 독수리 포리캠 포리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독수리, 나만 맞아 야, 큰일 났다 형 타고 있는 거 아니죠? 형 같이 타고 있는 거 아니죠? 옆에 봐, 옆에 봐, 옆에 봐, 옆에 봐 위에 조심해, 푸시해, 푸시해 또 준비하고 자, 둘, 셋, 점프 야, 진정으로 즐긴다 독수리, 독수리 애무새를 널 사랑해주고 있어 그렇지, 아 너무 잘한다 저 도대체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생기하고 좋잖아 오, 예, 예, 그만 타고도 될 것 같은데 오, 예, 예, 저거, 예, 오 오케이 아, 대단했어 야, 호비 형은 아, 그래요? 100점이야, 100점 완벽해 야, 호비 형은 대단해 100점 다 났어요 아, 역시 멋있어 우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 롤러 버튼 진짜 타는 것 같아 어때? 진짜 타는 것 같아 호감 괜찮았어? 형 오, 기대되는데요? 기대되는데? 잘 할 것 같아, 뭔가 이게 제일 쉬운 거래요 아, 그래? 옆에서 약간 생생하게 괜찮았어? 진짜 재밌었어 형, 제일 쉬운 거래 아, 진짜? 체험을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바로 1라운드로 하면 될 것 같아 태형이가 태형이 해볼래? 해볼래, 우리 또 해야 돼? 1라운드 그래? 해보고 싶어 해 아니, 해보고 싶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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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자, 하자 에피타이저 보드 괜찮았어? 완전 재밌었는데 보드가 되게 어두워 아, 근데 이게 맛보기라고? 어지럽다는데? 됐다, 됐다, 간다 오, 아, 비 형 간다 아, 내가 했던 거네 뭐야, 뭐야, 뭐야 오, 바이크 아니, 바이크 내가 했던 거야, 내가 했던 거야 날라야겠다, 내가 오, 비 형 즐긴다 지금 춤추는 거 같아 enfor poll 야, 멋, 멋인데 адancing 어우, 이제 CF 보는 거 같아 오, 아, 이제 сор아 있 slower 형, 표정 지금 바람을 즐기고 있어 바람을 컨트롤하고 있어 바람의 왕자야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널 윙드프린스라고 부르겠다 태형이 뭐 태형씨 대사 한번 알려줘요 하늘을 날고싶어? 그럼 날고싶어? 그럼 날고싶어? 그럼 날고싶어? 그럼 날고싶어? 그럼 날고싶어? 야 멋있었어 야 이거 진짜? 거의 한 편의 셰프였다 진짜 야 태형아 너 짱이었어 너? 너의 조테사스가 대리알의 새로운 장르 저 머리가 더 재밌어 지금 아 또라운 소리하는데 대박이었어 자 이게 맛보기 오케이 맛보기 재밌었다 자 오케이 박삽줍시다 맛보기가 이 정도인데 진짜 게임은 어느 정도인데 살벌합니다 벌써 아 근데 저는 멀미할까봐 이게 걱정이거든요 게임 문화의 반주가 나오고 정말 대단합니다 자 1라운드 후퍼드의 게임은 오버테이크 오버테이크가 오버테이크가 오버테이크라면 거꾸로 뒤집힌다고 한거야? 언더테이크는 안돼 왼쪽에 보이는 오 오케이 이걸 대전하는 거구나 저번에 허비야 나랑 자동차 게임했는데 허비랑 이겼는데 이게 붙어있어 아 내가 또 레이터죠 자 엄청난 레이터입니다 레이터를 즐기는 레이터 저 우승기 쫙 빼고 레이싱 쉽지 않잖아 수비야 운전 좀 합니다 야 왜 난 안 믿냐? 허비양이 지금 나 운전 좀 합니다 운전 좀 합니다 아까 우리 팀이었구나 오케이 렛츠고 1라운드 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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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첫 번째 선수 협상해주세요 저번째 선수 B 대 처음 코너 D 아니 홈코너 B 나야? 네 홈코너 D R팀이 왼쪽 저요?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정말 엄청난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홈코너는 윈드 프린스 D 그리고 VR을 온몸으로 즐기는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아니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바로 코넬 G 거의 이 둘의 얼굴만 봐도 재밌겠습니다만 오늘 이 둘의 잘생긴 얼굴은 아쉽게 나오지 않겠습니다 탭자 스토트 자 오늘은 어떤 분화의 질지를 보여줄지 둘 다 이종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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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스 네 대한민국 남성을 평균으로 갈 수 있죠 평균으로 갈 수 있죠 네 참고로 전 일종입니다 일단 스틱차를 운전할 수 있죠 운전 좀 하십니까? 스틱은 안 한 줄 모르겠어요 스틱은 면허 따는 기회로 한 번 해볼게요 스틱은 역시 좋은 스틱이죠 그렇죠 오케이 지금 두 베스트 드라이버가 뭉쳤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B형이 손가락을 풀고 있는데요 1,2,1 1,2,2,1 자 게임 속으로 레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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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 안 나와 출발합니다 뒷으로에 가스를 넣고 있습니다 뭐야 출발하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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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차가 만들어진다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대박이다 레즈 카드 블루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나이스 와 오 오 자 B형 위험 보세요 B형 오 오 오 야야 내가 더 긴장되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주마입니다 액세히 받아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브라리 네 오 오 아 진영 먼저 선수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오 야 다른 차들도 많아요 다른 차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오 자 장애물이 많아요 자 진씨 2등 B씨 3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진영 1등 선수로 가고 있어요 야 진짜 저렇게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아 형 안전운전하세요 오 태형이가 침착하네 야 태형이가 침착하네 야 태형이가 침착하네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어 진영 형 태형이가 일단 하겠는데 형 침착해요 태형이 형 페이스 저요 페이스 형 침착해요 진영 침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 진영 진영 잡았어 진영 좋아요 진영 진영 지금 그릇 탔어요 그렇지 아 태형이 침착해요 자 지금 울음 찼어요 형 있는다 자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진영씨 오 오 뒷치라 뒷치라 오 오 오 오 오 오 형 위에 보고 있어요 야 B형 잘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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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쏴 오 야 오 오 아 이제 총을 쏴 근데ILL이 형 인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역시 잘 타는구먼 다들. 이겼습니다. 태현이 태현 올렸어? 폴 에디션입니다. 폴 에디션. 폴 에디션. 정말 끝나기 한 3초 전에 어떻게 되죠? 적지만 잘 수 왔다. 자, 재혜씨 앉아주세요.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넌 내 뒤만 따라오게 될 거니까 즐겨드라고. 폴 에디션. 폴 에디션. 저는 한 손 가겠습니다. 한 손 더 여러분. 형 스타트 했어요? 어? 안 했어, 안 했어. 뭐 어떡한데? 폴 에디션. 자, 갑니다. 오케이, 예. 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위에 봐요, 위에. 봐봐,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장고한다. 차감 아닌가요? 우와, 우와. 우와. 오, 야 슈퍼카다, 슈퍼카. 형, 방금 뺑 밀어 만든 거예요? 예. 밀어 왔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안전ד 됐나요? 폴, 달릴 준비네. 오케이, 갑니다. 어우, 새 게임 준비됐어? 안전벨트 했나요? 우와 달릴 준비네 오케이 갑니다 제 게임 준비됐어? 뭐야? 뭘 골라내는 거야? 이제 갈 거예요 원래 주먹치기 같은 거 하지 않냐? 오케이 잘게 자 렛츠고 내가 왜 치고 있어? 봄아 이 코스를 파고들어 알겠어? 주시고 가란 말이야 그렇게 오케이 제이홉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제이홉 지금 뭐 하는 거야? 4등이 뭐야 4등이 오오오오오오 호흡이는 되게 안정적인데? 아니야 아니야 호빈아 어 제이홉 잘하네 원래 왼쪽짜리 안 되면 역전 돼 재이홉 제이홉 나는 김석진 팀인걸 잊지마 재이홉 김석진 팀이니까 이기다 재이홉 재이홉 오락한 재이홉 그렇지 재이홉 준비 됐어 너무 늘려 재이홉 빨리 따라와 재이홉 재이홉 완벽한 꼴찍! 너무 느려! 축하드립니다. 너무 느려, 재킷! 아, 재킷! 지금 걱정 당했어요, 재킷! 재킷! 야, 야,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 포스팟!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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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er! 잘! 야, 나 왜 졌어? 야, 자 trained on me! 나 왜 졌어? 도оне league 선수하게 봐. 야, 역시 운전には 당신에게 안 되는 거 같아. 자, 이로써 1라운드는 완벽히 R넌이네요. R팀의 승리입니다! 경기층의 수비가 안 되나 봐. 코레 에디션이 달랐는데. 당신들은 콜에 버프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제이홉 야 근데 막상막하겠다 진짜 마지막에 형 팀 바꾸려고요 아 그래? 자 우리 첫 번째 파는 1라운드를 아이팀이기 시작합니다 예스 2라운드로 가볼까요? 2라운드로 뽑고 파실래요? 그걸 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팀별로 써도 돼요 팀별로 잠시만 이번에 지민이 이긴다 지민이 이긴다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번 다 이겨 오케이 지민이 오 자신감 꼼꼼 2라운드 2라운드는 자세를 하는 거 아니야? 네 다 들어가는 건데 누구 팀 먼저 할 건지 내 R팀이 먼저 V팀이 V팀이 먼저 하는 걸로 V팀이 먼저 하는 걸로 V팀이 먼저 하는 걸로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케이크 죽기 아 나왔습니다 케이크 죽기 건물 끝에서 케이크 죽기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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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먼저 지민이 V팀 네 자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하러 7층으로 올라가시죠 자 가봅시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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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더 한 지민이랑 붙어야 돼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자 우리 V팀에 우리 지민군이 시작을 합니다 자 호공군 호클럽 자 자신 있어요 지민씨? 아이 자신 있죠 야 이거 걸으면 걸어주냐? 그 제자리 걸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 고소공포증 도시를 구해주세요 하늘에서 자유롭게 엘치 이거 몇 층 눌러야 돼? 옥상 지민아 이거 마치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 같은데 지금 엘리베이터에 자 들어와 들어와 문이 열린 순강운전 2분입니다 자 와 열렸어 2분 문 열렸어요 지민씨 열렸어요 지민씨 와 지민아 2분이야 나 2분 가고 있어요 지금 우와 야 지민아 빨리 빨리 우와 이거 진짜 높다 지민아 잘못함 떨어진다 지민아 잘못함 떨어진다 조심해야 돼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다는 똑바로 올라가요 몇 층이야 저기네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케이크 케이크 잡아야지 저기 왼쪽으로 가는 거야 야 야 우리 팀 아니야 와 야 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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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씨 이게 이게 뛰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민씨 이거 케이크를 잡아야 돼 케이크를 이거 자기가 뛰어내려고 야 아니 2분 나간다 2분 나와서 와 와 이거 재밌는데 지민씨 다시 엘리베이터 하고 가야 돼 야 이거 진짜 될 거 아니다 이거 야 정국이 팀 환장한 소리가 들린다 자 정국아 니네 팀이야 이야 태형아 네 친구야 여러분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때리지 마세요 야 너 안 하세요 이러면 이 게임을 보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게임은 엘리베이터 하고 오셔서 게임을 다 먹어야 돼요 2개요?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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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습니다 2개 야 저 아 다 먹었는데 야 뭐... 너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형 저래 이 그 아프야 아 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구나 잠시 다시 하세요 이분이 지났어 실패죠 아니 성공의 Ad doubled 성공의? 자 31초 오 대박이다 형 그냥 갖다가 갔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잠시까지 형 형 이거 진짜 생생해요 엘리베이터로 갖고 와야 돼요 아 그래 엘리베이터 갖고 오셔도 돼요 엘리베이터 갖고 오셔도 돼요 집어서 갖고 와야 돼요 진짜 밝다. 김씨 나오세요. 다 차요, 다 차요.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야, 들어가. 올라갑니다. 슈가야 뭔가 지금 게임 캐릭터 같아, 지금. 야, 가상 게임 같다. 슈가야, 춤 한번 춰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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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춤추는 게 바로. 오케이, 슈가. 슈가. 이게 힘든다. 이게 힘든다. 알았어요. 형, 그 통나무, 통나무를 그냥 들면 되거든요. 와, 진짜. 그러면 케이크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형, 통나무 들면 케이크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형, 조금 더 가요. 좀 더 가요. 그렇지, 그렇지. 형, 집어, 집을 수 있어. 야, 에잇, 에잇.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어야돼, 집어야돼.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몇 개를 먹은 거야? 야, 안 먹었대, 안 먹었대. 다 먹었어, 뭔 소리야. 안 먹었대, 안 먹었대. 안 먹었대, 안 먹었대. 다 흘렸대, 다 흘렸대. 다 흘린 거네. 다시 하세요. 그게 죄 있어. 아유, 어떻게 다 집어 먹어? 아니, 그걸 다 먹었는데. 아, 제가 먹으면 소리가 난대요. 와우, 와우, 와우. 제가 한 번 더 해봐요. 형, 형. 형, 다 빨리 물러요, 빨리 물러요. 형, 다 안 집고 두 개만 집어야 된대요, 두 개. 아니, 다 안 집고 두 개만 집어야 된대요, 두 개. 아니, 다 안 집고 두 개만 집어. 아, 아까 그러면 주민이 두 개만 집지 않았어. 아니, 두 개만 집어. 주민이 두 개만 집었다고? 아니야. 딱 두 개만 집어. 저 딱 두 개만 집었어요, 저. 아니, 두 개만 집어. 아, 두 개만 어떻게 집어.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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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 더 먹어야죠. 야, 없어, 근데. 점프해야죠, 점프. 내려갔다 와야 돼. 점프해야죠, 진짜. 아니, 아까 먹었다니까요. 아니, 먹었어. 와우, 와우 소리가 났어. 와우가 다 났어. 그 한 4, 5개는 먹었어. 1, 2, 3. 1, 2, 3. 1, 2, 3. 1, 2, 3. 아니, 소리가 안 나완대. 와우와우가. 아, 육이 형 못 떨어져 봤는데, 형 한번 떨어져 봐요. 예! 아, 거기 벽이잖아요, 여기. 야, 너 벽 바로 앞까지 돌진할게. 형, 코받을 뻔. 다음 분. 다음 누구야? B형, B형. 나야? 아, 나 긴장봐. B형. 이번 판은 이겨야 되지 않겠나? 아, 근데 이거 진짜 높아. 아, 높아, 높아. 그치? 야, 토할 것 같아, 높아가지고. 아, 그 정도야? 내가 뭐 다 토할 것 같은데. 넌 왜 되게 예민하군. 아니, 나도 토할 것 같아. 나는 약간 뭐 이런 류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아까부터 얘네 둘만 토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맛보기 한 번 해볼래? 네, 그래요. 맛보기가 어딨어? 야, 여기서 다시. 아 여유 있어요. 믿음 차요. 도착했다. 왔다 다 왔다. 뭐야? 하나. 두 번씩 와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두 개만 하면 돼. 뭐야? 뭐야 이게? 야 어떻게 입은 거야?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와 진짜. 뷔 형. 나 언제 해봤어? 뭘 하든 한 번이야. 와 태형이 멋있다. 와 끝난 거야? 됐어. 다음 사람. 태형. 태형. 와 진짜 독특하다. 진짜 이거. 와 진짜 다시 봤어요 형. 상상도. 상상도 없었고. 많이 많이 해봤죠 형 형. 태형아 좀 멋있어. 아 예 해봤구나. 이거. 이거 짚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뭐야 뭐야. 어 형 잠깐만. 눈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어 잠깐만 형 눈이 뿌얗다. 뿌얗쳐? 이거 뭐야 불하는데? 나 울었어. 아 예. 아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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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N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